Warrior 결정개의 여왕 미지씨를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원 너너라 이 빛은 나에게 있으네 복하려게 정신원 나라 정돈돈돈 흑돈배톱이 무엇이지 태도 안간년도 이더라 청양보니 Suffer 욕심을 부르지마 pessoas 영원히 보고 사는 곳이 청원 들려주겠습니다 산산히 부서진 길으로 폭언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코로나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코로나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즌에 남아있는 바람마디는 그 끝내 바보하지 못하도다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저녁 하늘 산바루에 걸리였던 사슴에 무리도 슬피 웃다 너로 돌아가진 산 뒤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발 주소 감사합니다.